그러게 왜 거기서 우리 학교 애들 빙글듣냐고 그리고 쓰레기집는 찾아야지 멍붙이겠나 회사는 약간 틀리네요 허락이 돕는 게 많이 있을걸? 어이 그 뒤에 아이는 뭐냐? 축소 맞추려고 중학생 데려왔냐? 지랄돈네 야 오줌 사라 그런거야 아 진짜 여기까지는 데려와라 그러는데 너 왜 빙글라고 들어봤냐? 빙글 들어봤지? 그 남극이랑 저 묵국에 있는거 그건 빙산이고 이 빙신아 에이씨 그게 뭔데? 귀신이 들려다니 이지 빙 빙 얘가 일명 몇마리 권냐라고 남첩동네에서 유명한이거든 지금이 터지 그거라고 하는거야 뭐 뭐 뭐가 귀신이 아침에 착두 타고 오느라구 열말도 멋진 곳을 낸다야 얘랑 눈 마시지 마라 귀신이 낸다 찰 헛 찰 찰 찰 찰 찰 찰 찰 넌 언제봐도 대가리만 더 다니는구나 쟁반 년간 하이브 점 벗고시 작아지? 찰 너는 딱 구공이나 점 벗고시 부리지? 니 광대비로 찡상타도 되겄어? 찰 찰 찰 찰 미친년 너 초등이라 자유분방하구나 자유화시대 아니냐 그렇지 않녀 아 이거 포기 드문 개년이네 걸어봐 샐네나 풍문가 니김이 10박봉 니 주간이 10박봉 츄 이런 개씨 이 회조사 개주년아! 무지개 반사 야.. 족발이게 또 짐 말고 거지던가 가만히 있던가 이 싹동원연인 년! 지지보긴 한 년아! 맨날 똑같애 이 짐고 한 년 뭐? 뭐 뭐? 10 뭐 뭐? 10땡구리? 이 개 리뽀냐 십파빠 야! 내가 알아 그런 거? 야! 진짜! 시골아! 눈치고 있는 대로! 짐이야! 이 놈의 주도받침빠! 지나간면 장립이 떨어진다고! 둘과 상인인들 주도니 지파립봉청균 가진대로 헛구들이다가 엎짐을 콱쏘서 가지고 은퇴이고 내가 말고 제자도 사벌이 주도받기지 하겠구만 니넨 년삼나도 마서부터 대상탑을 싹뚝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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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엎짜랏어! 18년 살아냈디! 어메! 아침 먹어오닌건데 아 다온 일전있네! 찍힌 찍힌 거 말아요! 할머니라! 바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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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지워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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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으악! 으악! 으악!